다시 한 번. 같이 찍어? 네? 어쩜 다 못 찍었어요 한 번. 어디 같이 찍어요? 어떻게 빨리. 빨리빨리 따로 따로 따로. 됐어. 빨리 빨리 빨리. 찍었어? 찍었어요? 나은 안 찍어주고. 나은 빨리 빨리. 난 가줄게. 됐어. 아들내미 잘생겼다. 내가 이러고 다니니까 딴 데 찍었어 금방. 나와요. 안 찍으시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같이 찍었어? 네 같이. 사진 어디 있어요? 이거. 이게 코로나라서 내가 핸드폰을 막 잡고 이런 게 좀 그래. 옆으로. 옆으로 그냥 잡고. 까사리. 여기 여기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찍고. 여기 중간으로. 잠깐만 한 번 더. 하나 둘 셋. 됐어요. 됐어요. 둘이만 한 번 찍어요. 하나 둘 셋. 미안해. 남편을 버렸어. 언니 아이고 언니. 세상에 남편을 버려버렸다. 빨리 빨리 빨리. 언니 밑에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. 물기 언니. 왜 남편을 버려. 왜 남편을 버려. 이렇게 좀 찍어야 돼요. 나도 이렇게 앉았어. 이렇게 찍어줘요. 네네. 이거 이거. 이거요. 빨리 빨리. 안 찍으신 분 빨리. 빨리 빨리 와. 이사님 금방 들어가겠습니다. 빨리 갈게. 어딜 봐야 돼. 어딜요 어딜요. 아무데나 보세요. 다 찍었죠. 다 찍었죠. 네. 네.